네 오늘은 11월! 드디어 11월! 11월 2일 토요일이고 오늘은 스파르타라는 동네에 스파르타 고등학교에 왔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타운에서 체육회 같은 걸 하는데 그거를 위한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행사여서 뭔가 좀 의미가 있는 행사여서 봄에 한 번 왔고 시간은 8시 정도 됐고 행사는 10시부터 8시까지 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자리를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이제 자리를 계속 다닐 것 같아요 아 네 아 네 이제 자리를 놀고 안 놀아 오십시오 다닐 것 같다 나의 공간은 나의 공간은 좋습니다 나의 공간은 네 나의 공간은 오늘 저녁은 또 다른 방식이 있나요? 아니요! 오늘 방식이 완료됐어요 오늘 저녁들이랑 같이 왔어요 오늘 저녁들이랑 같이 왔어요 일단 세팅을 좀 해볼께요 안 내려야지 안 내려야지 아 추워 일단 세팅 다 했고 추워서 잘 가겠습니다 오늘 원래 여기서 너트를 이제 볶으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뉴저지가 거의 한 달째 비가 안 내려서 비 안오면 저희야 당연히 좋은건데 건조해서 산불 위험이 되게 높다고 하더라구요 푸드트럭 안이나 이렇게 트레일러 안에서만 조리가 가능하고 저희처럼 텐트에서 하는 밴더들은 불 사용을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오늘은 좀 계획을 바꿔서 다 만들어 왔습니다 요즘 아주 시간이 2시간이나 남아서 차에서 좀 놀다 하시다 놀다 하시다 하다가 이제 장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해보고 저는 좀 멍 때리다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탈쯤으로 가서 점심에 먹으려고 센터쯤에 사는데 배고파서 하나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점심에 먹으려고 하는 거에요 집사를 써도 같이 먹으려고 저는 여기에서 봐바다 진짜 시작해 전부 다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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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시작할게요. 피켓. 피켓.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건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남은 돈을 다 먹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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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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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멘, 캐치, 피칸 피칸 어디에 있는지? 여기. 10달러 이 아멘은? 이 아멘은? 이 아멘은? 이 아멘은? 이 아멘은? 이 아멘이 이거랑 같이 먹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아요 네 2,480원 감사합니다 10백 1백 1백 10백 1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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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백 10백 19백 19백 12백 20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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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맛있다. 아,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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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리갓시. 탈리갓시. 네. 드디어 달러.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그룹을 뺏어다니라 뺏어다니라 저녁에 뺏어다니라 그쪽으로 뺏어다니라 내가 먹은 것 같아요 나는 뺏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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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곳을 뺏어다니라 뺏어라니라 여기가. 밑에 다 괜찮아요. 여기가, 계란, 까지, 사과 같은 떡이레스. 요란 걸? 인간하게 먹으려고 전 escreve. ... 구멍Das이 엄청 짜증나요. 맛있게. 너무 자세했던 버전이 있습니다. 저희는 다 같이 먹어야지 혹시 주제하실 거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다 같이 먹으러 가겠습니다. 우리 배가 잘 배고 싶어요. 우리가 배가 잘 배고 싶어요. 이거 10달러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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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고맙습니다. 요리하시는데 할머니가 나와서 잠시 후에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멘, 캐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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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рядом 지난달 몇 시간에 감사합니다 인에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여기가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배송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배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배송이 있었어요 그리고 너는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얘기해 줄, 너가 알잖아. 잘했어. 고마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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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잘했어. 사과. 스테이 먹고싶다 이제 시원한 캐시가 보인다 한 명은 이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 캐시? 몇 원? 8 원 고마워 고마워 소재를 원하자 네 감사합니다 소재맛 지금 다 싫었고 지금 한 개씩 5분 됐을까? 지금 다 싫었고 이제 나가고 있고 오늘 뭐 대단하지 않았지만 나쁘지 않을까 빠이 쥬디 빠이 집에 가면 4시니까 씻고 다니고 저녁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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